안녕하세요. 판례용고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판례용고 민사 담보 가등기와 청산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다 26617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말수 등기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무자 겸 소유자 원래 담보 가등기가 되어 있던 사태인데 원래 소유자였죠. 원고가 원래 소유자였고 이 사람은 재산이 다 날려가서 없죠. 원고의 승계 참가를 누가 하냐면 원고의 채권자들이 합니다. 채권자들이 본득이 한 소유자, 피고를 상대로 말썽득이 하는 거죠. 그리고 채권자들은 청산금 청구를 같이 합니다. 이건 이따가 설명할 건데 이 사건은 원고는 담보 가등기, 담보 목적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가등기로 해줬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피고가 본등기를 한 거죠. 본등기를 하니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청산금에 관련해서 채권자들이 청산금은 달라 이렇게 말한 거고 원고는 청산금은 필요 없고 나는 땅 달라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해가지고 병원 건물의 담보 목적에 가등기를 해줍니다. 원고가. 원고가 병원의 소유자였던 거죠.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가 청산금 없다 통지를 합니다. 없다고 하는 것도 청산금 통지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가등기 담보법의 기본적으로 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내가 2억을 빌렀는데 5억짜리 건물을 가져가 버리는 거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청산열차를 걸치게 합니다. 청산열차라는 핵심은 이겁니다. 너 언제까지 이 돈, 이 돈 이거 다 계산해 봤더니 이거 3억 정도는 채무 갖고도 남은 3억은 있어. 3억은 너 받아. 이렇게 통지를 하는 겁니다. 통지에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통지 수령하면 소유권을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차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차액. 건물의 가액과 실제 채무액의 차액을 계산하고 건물이 채무보다 적으면 청산금 없다라고 통지를 해야 청산열차를 하는 거예요. 그런 청산금을 없다고 말하고 본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뭔 소리야. 내가 보기엔 이 건물이 훨씬 가게 높고 실제 내가 남은 채무가 얼마 안 돼. 그러면서 등기, 청산 절차 미이행을 이루어 등기 말서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원고에 승계 참가하는 채권자들,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청산금 남은 거 있으니까 그거 나한테 달라. 그래서 승계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돈, 원고 주지 말고 나한테 주라고.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피고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본등기 하면서 냈겠죠. 이거를 담복권 실행 비용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가등기 담복권의 실행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본등기 시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담복권의 실행 비용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문의하지만 이 사건의 쟁점은 이겁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본등기 할 때 내는데 이게 담복권 실행 비용이냐? 담복권 실행 비용이면 실제 채무에게다가 플러스 취득세 다는 것들도 다 빼고 남은 돈만 주면 되는데 남은 돈이 없네? 그러면 청산세가 끝난 거죠. 그런데 치수계 등록세가 남아있고 이거는 채무자가 부담할 게 아니야. 채권자 네가 부담해야 돼. 이러면 이거 빼고 청산금이 2,000만 3,000만 남아있다면 어? 남아있다면 청산금이 남아있다면 청산금을 미지급을 이유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에는 중요한 쟁점이 된 겁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있다면 청산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청산금을 받거나 또는 나머지 자기 채무액을 다 변제함으로써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을 뭐라고 하냐면 담복권 실행 비용은 경매 절차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한 집행 비용이다. 따라서 귀속 청산 방식의 가등기 담복권 실행도 그에 준하는 비용만 집행 비용에 된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비용 내 채무가 5억인데 건물 가해가 얼마인지 감정을 해야 그 차익을 알겠죠. 이거는 집행 비용이 들어간다. 이 비용은 나중에 채무자의 채무에게 더해서 공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청산의 결과로 직출하는 취득세 등록세는 집행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을 본등기 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냈다 하더라도 그거는 채권자 네가 부담할 거지 채무자에게 부담할 거 아니다. 따라서 고급 금액이 남아있다면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액을 변제함으로써 본등기를 돌려받을 거나 또는 청산금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가등기 담복권의 실행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규속 청산 방식인데 가등기 담복권 실행은 청산금 통지를 2개 후에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가 이 동시의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금 지급 안 하고 본등기를 하게 되면 말소시킬 수 있는 거죠. 청산금 미드급 시 채무자는 채무액의 변제와 함께 등기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말소시킬 수는 없고 자기가 원래 있던 채무 다 지급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10년이 경과된 경우 경과 또는 선의 제3자로 소유할 경우 말소청구도 안 됩니다. 이게 가등기 담복법에 나와 있는 거죠. 청산금이 남아 있는지는 말소청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청산금 남아 있는지가 핵심이었고 그 남아 있는지에 이 사건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쟁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청산금 남아 있는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사건 말고 가등기, 특히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본등기가 됐을 때 청산 절차가 되도록 거쳐든지 거치지 않았다면 청산금이 얼마 남아 있는지 이 계산법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